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콘텐츠가 저쪽에 하나 있고요 이렇게 뒤쪽은 저 위에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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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보고 있어봐요 이시씨 새싹 무슨 상황이 그렇다고 함 잡고 하나 둘이 모두 틀려서 어깨까지 똑같이 살아야 돼 너로 해서 틀려야 돼 하나, 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레디 렛샤 하나, 둘, 셋 레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, 여러분. 오늘은 인싸가 된 아싸짱. 마지막 촬영 날이 다가왔습니다. 저번에는 포스터 촬영할 때 잠깐 뵀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촬영을 하러 왔는데 지금 또 마침 오라고 하네요. 좀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. 또 페인트 켰어? 아니야, 빛 빌려준 거야. 근데 어디, 어디에 놓은 거 같아? 근데 빛이 갔어, 이거. 아니, 빛이가 일자가 있던데. 본인 유해의 장원인 상이야. 저의 장원인 상은 아마도 1단 상이 아니라 딱 특성하고 있었어요. 아, 빛이 갔어, 빛이 갔어. 아, 네. 여러분, 역시 또 뵙어지시는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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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수야! 오늘 우리? 떡볶이 짓고? 아, 나 오늘 돈 없는데. 아, 나 오늘 돈 없는데. 아니야. 오늘 오후에 있는 시간입니다. 네, 끝이 났습니다.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찍고 쉬고 찍고 쉬고 찍고 쉬고 하면 오늘 하루가 끝이 납니다, 여러분. 방금 보셨죠? 진짜 이런 것 같네. 딱 지나고 나서. 이러고 멈춰있네요. 학교에 등기로 해서 이제 빙의를 하는 씬이죠. 오늘 하루 종일 대사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있네요. 연구 중이에요. 어떻게 할까. 아... 액션! 내 컷 오케이 할게요!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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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드디어 인싸가 된 아싸짱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하... 2주 동안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.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정신없게 대본 외우고 고민하고 했던 게 2주 전이라니 정말 우리 앨리스도 다 같이 볼 텐데 그거 또 볼 생각에 또 마음이 되게 또 기쁜 것 같고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어색할.. 보면 어색할 거예요. 어색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세요. 알겠죠? 엘리스 좋은 선물 많이 많이 들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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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